한 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날이 아주 더워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어떤 동네에는 너무 더워서 전기줄도 끊어지고 트랜스포머도 나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했던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또 햇볕이 너무 쨍쨍 쪄서 꽃도 풀도 나무도 아주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많은 비를 주셨는데 이 한 시간 우리가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젖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며칠을 지났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참으로 어려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싶지만 너무나 갈급해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날들도 있었습니다 대지에 촉촉히 비를 내려주신 주님 이 시간 저희 외에도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사로잡힘 바 되어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시간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과 시를 하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노래 가사죠 그리고 아름다운 시입니다 신학교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큰 기독교 대학이 된 백석대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시는 하덕규 집사님의 아름다운 노래 말입니다 오늘 내 안에 또 다른 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대나 어느 세기에나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어느 시대에나 몇몇 사람들은 참 경건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나타나면 멀리에서도 그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죄책감이 들고요 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면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것 같고 좌우간 속으로 기분이 별로 안 좋게 만들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세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그들은 목소리도 바꿔서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억양도 아주 거룩하게 발음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도 충만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면 아주 손을 높이 들고요 아 저렇게 하는 기도가 완벽한 자세겠구나 할 정도로 딱 들고 하늘을 우러르고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잘도 비춰서 얼굴도 아주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참 맑아서 자기들처럼 착한 사람들과만 알고 지냅니다 그들이 다니는 회당에도 자신들처럼 종교적인 사람들로만 그렇게 예비된 곳이다 믿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교회에서 죄인들을 철저하게 골라서 내쫓았습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예수님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거룩해 보였지만 예수님이 같이 다니는 제자들은 참 찌질해 보이고 어중이 떠중이처럼 보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친구들은 창녀들과 포주들이었고 또 세리였고 낙타나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친구들은 사회의 찌그레기들과 나부랭이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는 스스로 아주 거룩한 바리세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한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뿌듯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구름도 낮게 깔려서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 못된 이웃 하나가 밭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잡초를 이곳 저곳에 뿌려 댔습니다 우린 여기서 잠시 멈추고 잡초, 가라지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쓰여진 원문 단어가 사실 이 이야기 전체를 풀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써져 있었는데 그 원문 단어는 자자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잡초를 뭉뚱그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잡초 하나를 가르칩니다 이 잡초는 이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에 마치 밀과 똑같아 보이는 그런 잡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라는 동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독보리 또 지네보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잡초입니다 밀과 똑같이 생겼는데 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또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농부가 밭에 좋은 밀씨앗을 잘 뿌린 그날 밤 못된 이웃 하나가 아무도 못 보는 사이 밭에 들어가 잡초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일꾼들이 뭔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앗마늘 뿌리셨나요? 그럼 좋은 것만 뿌렸지 근데요 가라지와 좋은 밀이 함께 자라네요 저희가 밭에 나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저희가 가라지와 좋은 밀을 구별할 줄 압니다 밭에 있는 가라지를 잘 찾아서 저희가 다 뽑아 놓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가라지와 밀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자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밀도 함께 뽑게 될 것이다 추수 때까지 잘 자라게 두고 추수꾼들로 베어드리게 하자 그리고 나서 추수꾼들에게 밀만 잘 걷어서 국간에 들이들이로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야기를 마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인가요? 그리고 각 세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이고 과연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똑같은 주제를 예수님의 다른 비유에서도 발견합니다 그 물을 아주 가득 잡은 물고기를 잡아놓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누어 버리는 그런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광어 낚시를 가면 가끔씩 잡어들을 낚습니다 광어가 아닌 다른 물고기가 올라오면 바다에 버립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도 우리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광어를 들이시고 자본은 버리실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쁜 물고기에서 좋은 물고기들만 구별하여 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비유에서 또 양과 염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돌본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염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양은 시원한 천국으로 염소는 뜨거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주제의 비유로 좋은 씨앗과 가라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 날까지 밀과 함께 자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아 묶어 활활 타오르는 불에 던집니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 날에 최종적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이야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1세기 때 세계관을 반영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때는 지구가 납작하다고 믿던 때니까 21세기랑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으니 없는 셈치고 천국에 관해서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만 듣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2세기 때 유행했던 이단이었던 마르키온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믿고 다른 부분은 성경에서 찾지도 공부하지도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교회들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내가 알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공부하고 외우려고 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 무서운 말씀은 없는 것으로 치고 찾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천국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사실 무시무시한 마지막 심판과 뜨거운 지옥불과 함께 가는 말씀입니다 바로 최후 심판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앗의 이야기 중심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과 선과 악이 최종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에 관해 보여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도록 격려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옥불에 관해 듣고 싶지 않다고 해도 어쨌거나 활활 불타오르는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깨닫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의 주체가 결코 아닙니다 심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적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포수, 투수, 타자와 감독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말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심판이 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힘으로 윽박질러도 주심이 마지막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게임의 규칙입니다 삶의 규칙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윽박질러도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께서 홀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바리세인들의 실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자신이 선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불교인들에 대해서 또 다른 교파인 침대교인들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에 대해서 감리교인들에 대해서 몰몬교회에 대해서 안식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읽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심판을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습니다 그런 지혜도 없고 그런 배짱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좋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이웃의 마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놀랄 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연기도 잘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참 잘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다들 잘생기고 아름다우시죠? 주위리라 옷도 잘 입고 오시잖아요, 그죠? 또 제 얼굴도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제가 진짜로 하나님과 가깝게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제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있다고 그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설교하는 자리에 섰다고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졌다고 제 마음이 꼭 그럴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것이 보이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속 사람을 보시고 그 안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보십니다 그래서 심판 날에 우리는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꼭 올 것만 같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 저 사람은 꼭 지옥 갈 것 같은데 했던 사람이 와 있어서 놀라고 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놀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상과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마지막 심판장이 되셔서 최종적인 선언을 하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서로를 심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웃을 심판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싫어하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다가 붙잡혔다면 또 멍청한 일을 하다가 들켰다면 돌을 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쁘고 바보 같은 일을 했는데 만약 잡히지 않았다면 그들이 결백합니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덜 지어진 것입니까? 아마 붙잡힌 사람보다 들킨 사람보다 잘 빠져나간 사람들이 세상에는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악에도 선한 것이 있고 우리의 최선에도 악한 것이 늘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의 최악에도 선한 것이 있고 우리의 최선에도 악한 것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안에 사실 악한 것이 있고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은 우리의 최악이 밑바닥이 있다 해도 사실 그 안에 선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뽀를 보지 못하는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 말하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의, 자녀들의, 사돈의, 동료들의, 장로님의, 권사님의, 집사님의, 목사의 또 이웃의 불완전한 티끌을 보게 되면 그 모두를 못난 사람들로 보게 만드는 우리 눈에 박힌 들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눈에 박혀있는 그 들보 때문에 주변 모두가 삐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관이시고 우리는 서로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가라지와 좋은 씨앗의 이야기는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처럼 아주 거룩하고 맑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뽑아내기로 작정하였고 자신들의 잣대를 대서 그들이 어떤지 살폈고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 그들을 반대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는 죄가 많고 경건하지도 맑지도 기도를 열심히 하지도 않은 불안전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뽑아내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세이비어 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세계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잘 알려진 교회치고는 좀 작은 그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매년 이 성도들은 진앙 서약서를 씁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매일 기도하고 가난하고 병든 일을 돕겠습니다 개혁사와 같은 서약서를 자신의 단어로 적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그곳에 사인합니다 그것을 매년 새롭게 작성하고 사인을 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다 현신합니다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저도 신학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서 아 이런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에 자랑스러운 교인들이 많고 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니 재정적으로 든든하고 목회할 맛도 신앙 생활할 맛도 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맘모스 은혜 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헌신을 전혀 안 하는 사람 헌신을 해도 반만 하는 사람 마음이 뜨뜨미지근한 사람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 중독이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보듬어 안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이 버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한 사람 잘 봉사할 사람 헌금을 잘 낼 사람 유명하고 힘도 많아서 자랑스러운 사람들만 우리 교인이 되겠다 우리 교인에 받아주겠다 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환영받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라지도 좋은 씨앗도 우리 교회 안에서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고 어떤 이가 어떤 이인지 사실 우리 눈으로는 그 마음이 그 중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야말로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편말 보셨죠? 그림이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저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입니다 마음으로는 지금 당장 거룩하기를 소망하지만 거룩한 분량까지 자라기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는 늘 공사 중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져 가기를 서로 무릎을 꿇고 돕는 저희 교회는 다 공사 중입니다 늘 공사 중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가라지와 좋은 씨앗들이 함께 섞인 교회인 것을 알고 매주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지도록 도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대의 설날 활활 영원히 불타오르는 뜨거운 지옥과 푸른 초장 맑은 시내가 펼쳐진 영원한 천국의 갈림길에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결정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바로 오늘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내 안에 다른 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며 의인인 의인이면서 죄인인 나를 보듬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거룩한 척해서 하나님보다 더 거룩합니다 그들은 참 거룩한 경건한 척 삶은 살아갑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참 맑은 척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가 좋은 씨앗과 함께 마지막 추수날까지 함께 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들은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